아 저쪽도 퀵크스네 딱 보니까 아! 아! 야 벌써 이후로 다섯 발 남았어 아! 밀리겠다 오케이 좋아 아 저 망치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저거 흠 추천 한 번씩만 어우 야 강변에서 좀 잘 박힌다 뒤에 가 있어야겠다 그렇네 아! 하필 장전이야 릴로딩을 안해놨어 나이스 뿅 됐고! 아 잠깐만 아아 이럴 때 꼭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어? 장전이야 꼭 아 졸나.. 졸나 아프다 아 졸나 아프다 아! 파나도 안 잡히네 좀 침착하게 써야 돼 킥크스는 바닷가 유니 아이스 추천한 번씩만 잘하면 이거 치고 스사잡이 가능하겠는데? 시봘만 하면 아 아 님들 아 안되겠다 아 별로 시간이 없네 아 이러면 시간 없어진다고 아 좋겠다 아 싸잡이 못하겠다 이렇게 말리면 안되는데 너 황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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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선벌만 선벌만 아 선벌 못하겠다 딱봐도 각이 안나온다 아 마지막 진짜 아 법을 좀 내주지 나한테 Arrow 2 2 입니다 괭